대체 뭘 먹는 거야? 야옵! 소리가 오독오독 아주 맛있어 보이는 하얀 덩어리를 먹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대체 뭔가... KFC에서 파는 거야? 사실 참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천연 탄산칼슘 덩어리입니다. 독성은 없지만 너무 많이 우겨 넣으면 소화가 안 돼서 복통, 후톡, 변비로 이어질 수 있죠. 아마존에서도 인기가 은근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봉지에서 바로 먹지 말고 한 하루 정도 밖에 놔두라고 하죠. 그러면 파티가 시작된답니다. 대부분 맛보다는 먹을 때 촉감과 소리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네...